중기 일단 전화해보자 중기야 누나 지호 누나야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뭐 쇼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소원을 들어드려야 돼 소원이 너 사인을 받아달래 그래서 그 소원 그렇게 됐어 몰라 나 모르겠어 나 지금 급해서 너 사인 받으려고 너 촬영 어디야 멀어? 나 지금 경기도 광주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몰라 일단 너네 사무실로 갈 거야 너 사인 받으러 지금 가야 돼 왜 소원이 내 사인이야 니 사인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괜찮겠니? 뭐 어떻게 그분 소원이 이거라는데 뭐 어쩌겠어? 어쨌든 사인 있냐고 없냐고 지금 대웅이한테 가서 받아야 되니까 대웅이가 있을걸? 있어? 나중에 보자 어 누나 화이팅 일단 강남으로 가자 우와 이슬이 capaz 감사합니다.